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네, 생활밀착형 라디오법률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지난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KCTV 제주방송에 직장 갑질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좀 크게 이야기가 됐던 게 종교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서 종교의 자유와 직장 갑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직장과 종교가 무슨 관계지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문제가 된 KCTV 관련 내용 좀 알아볼까요? 우선 KCTV 제주방송이 사내 예배와 알뜰폰 구매 강요를 직원분들한테 하고 있었고 특히 사내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또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특별 찬송을 부르게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제보를 이제 외부의 한 직원을 색출해라. 이러한 것까지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 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문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탄압받지 않을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는 나라인데 나는 일을 하려고 그 직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뭐 굳이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내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동아리 개념이나 아니면 같은 신앙인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면 그거는 좀 싫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내 예배에 무조건 참석할 것을 강요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내 종교와 무관한 종교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자발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강제는 없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외부로 제보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거 보면 그렇게 자발적인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지난 16일이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의 공성용 회장이 공식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우선은 좀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배 참석이라든가 알뜰폰 구매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앞으로는 더 강요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제 사과문은 나온 상태인 거죠. 그 말에서 뉘앙스가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제 의지와도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자,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다른 직장에서도 있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 있는데 이랜드그룹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부터 매주 월요일에 찬양 예배를 하는 것으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강제성이 없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인터넷에 지금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매주 회사가 진행하는 행사를 빠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랜드그룹 그룹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큐티 시간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진다던가. 아, 직장에서요? 네. 그런 곳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송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성탄절 행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아니, 불교인 직원이 성탄절 행사도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 예배를 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혹은 강요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랜드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좀 부담을 느꼈고요. 그래서 2017년 말에 이랜드그룹에는 사목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있는 사목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직원 대상으로 정기 예배를 하는 것을 정면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성수 회장은 대기업의 특정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갑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목실까지 있었군요. 귀엽네. 네. 그럼 요즘은 사내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터앱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강제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페스티발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이 페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이랜드그룹의 축제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질문 하나만 여기서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서 종교를 강요한다는 건 당연히 사주의 종교겠지만 그렇죠. 안 되는 거겠죠? 원래는? 네. 그럼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거나 해당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근로계약의 계속의 요건으로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것들이 무엇이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해석을 하면서 특정 신조나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경향사업의 경우에 노동자가 경향성을 상실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적으로 연관된 경향사업에 채용된 노동자들한테 특정 종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향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개인에게 종교를 이 종교를 가져라라고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경향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뭔가요? 이게 이제 특정 신조나 사상과 밀접히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그 노동자들을 해당 종교를 가지는 사람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향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정치, 언론 이런 데도 이제 경향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저 같은 노무사를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무사가 갑자기 사용자 측 사건을 대리하겠다. 이러면 이제 경향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교회에서 주보 있잖아요. 주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주는 주보. 네, 네. 그거 발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는 불교로 전향했는데 이거 계속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경향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얘가 별로 안 좋았나요? 아,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니, 뭐 노동자, 더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랜드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랜드그룹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사주가 있는 기독교 기업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 이랜드그룹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이념을 좀 바탕에 두고 설립된 회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향사업이냐 이랜드그룹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파기사 뭐 청바지도 팔고 다 파니까. 네, 뭐 의류나 패션이나 외실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경향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뭐 종교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음, 법적인 용어는 아니군요. 자, 그러면 KCTV 제주방송의 경우도 그런 경향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맞죠. 종교방송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종교행사 참여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KCTV 제주방송 같은 경우는 언론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경향성을 띠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 노동자들한테 특정 종교 예배를 강요했다. 네, 네. 이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괴롭힘을 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법 내용을 보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뭐 징계나 아니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사용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법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정하고 있지 않고 규정상으로 보면 괴롭힘을 사용자가 했는데 사용자한테 괴롭힘이 있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결국은 이런 조항이 없다,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번 사례처럼 언론에 제보가 되고 또 이슈가 돼야지만이 뭐가 바뀔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직장에서의 우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직장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조사나 제재 조치나 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사실 그 불이익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긴 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었으니까 과거부터. 자,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회사 입사 지원서를 낼 때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이력서에 보면 가족관계부터 해가지고 아빠 재산 얼마 뭐 이런 것까지 쓰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학력도 다 적으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종교란이 이제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종교를 기재하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력서를 종교에 기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그 이력서에 종교를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에 따를 때 이제 이력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정보가 본인의 용모, 키, 체중 같은 신체적인 조건이랑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그 다음에 본인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걸 위반하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문제는 종교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요구 금지조항에서 이제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고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법률은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아니면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인 미만은 적용도 안 되고 있었군요. 지금도. 근데 오늘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를 묻는 것은 금지가 아니었다는 것도 그것도 좀 사실 의미이긴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지적들이 많아서 많이 고쳐져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증명사진이랑 종교에 대해서 개인정보요구 금지항목에 이제 이 법을 개정할 때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직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좀 의견이 모아져서 사진 부분이랑 이제 종교 부분은 항목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아. 근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 종교 확인을 하는 것도 글쎄요. 네. 뭐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빠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요즘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가린 상태에서 채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배경을 모르게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이건 증명사진이 붙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랑 이 블라인드 채용을 이제 좀 그 동일시야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에 그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재 이제 그런 채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2017년 7월에 이제 관계부처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을 삭제하도록 돼 있고 특히 입사지원서에 이제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인 조건, 학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사항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는 키, 체중, 용모라고 하고 이제 가로에 놓고 사진 첨부까지 포함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게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 종교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선 요구할 수 있는 양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입사지원서 양식에도 종교 문단이 없습니다. 면접에서도 이제 인성과 직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런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을 묻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뼈 있는 말을 집어넣으셨네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알겠습니다. 오늘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